소스 의자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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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마늘 성격 열 물 젓가락 10g 정도야? 안에는 아까전에 뭐뭐 들어간거야? 여기 오이하고 파하고 마늘 간장 한스푼 정도만 뜨면 돼 설탕 한스푼 고춧가루 한스푼 식초 한스푼 반 몇분 딱 이런건 없어? 3,4분 이게 막 넘치려면 찬물을 부어주라 하는데 이렇게 안해도 돼 그럼 어떡해? 그냥 이렇게 저어주면 안 넘치잖아 그러면 다 삶아진거야 유리가루 전분기를 싹 빼서 씻어줘야 돼 유리가루 전분기를 싹 빼서 씻어줘야 돼 그럼 이제 한스푼 정도 뜨면 돼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낸다 됐어 나 배고픈거 맛이 흘나봐 나 배고픈거 맛있나 봐 나 배고픈거 맛있나 봐 나는 좀 이끌다 아 멈춘 이제 필요한건 멈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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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춘